안녕하세요 제슴맘 장성숙입니다 물체 디텍트에서 움직이는 걸 해보고 있어요 여기로 가면 이 바퀴만 움직이고 여기로 오면 정면이고 여기로 오면 얘만 움직이고 배터리가 지금 밖에 없어가지고 정면으로 오면 정면으로 가고 이쪽으로 살짝 오면 이쪽 바퀴만 움직이고 이게 90도로 옆으로 슝 슝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코딩을 바꿔야 되나 이제 궁리를 또 해봐야겠네요 이게 이쪽으로 슝 슝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드위노 궁 코드를 보고 좀 연구를 해봐야 되나 보다 이상 제슴맘이었습니다